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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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꼬미 형. 다 물어서 씹어먹고 다 풀었고요. 네. 일주일 후에 오셔서. 네.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볼게요. 네. 공연 좀 가볍게 했으니까. 산책도 괜찮고 물만 닦지 않게. 나중에 산책 갖다가 발 씻어줄 때. 근데 저희도 피부 상하니까요. 꼬미 왜 지져? 뭐하니? 장착해 보는 중. 처음에는 오시ap. 자, 울어서 한번 놀겠고요. 아, 이렇게 안 해가지고. 엑스레이는 중... 아! 엑스레이가 안 우리 뜻을 했을 때. 엑스레이는 잘 이렇게 떼어낸. 엑스레이는 손길이 좋지 않아. 야, 그렇게 고민을 하는 중. 점심이 안 되지. 금방 이러구... 깜짝놀러 워스타러 심장방송 조명 액젠판 김치 소모 꼬리말들 김치 쫄쫄쫄쫄 삼자